잠을 자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놀래 야 이거 왜 피냐 놀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눈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거머리가 너무 예쁘다 먹고 먹고 남은 것이 흘러가지고 피가 막 흘렸었어요 여기 카페에서 사신 거예요? 카페에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래요? 오늘 되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번 때에는 대신 만들어서 두개 만들어 놨어요 빠져나와 스트레칭으로 이미 택배로 하루 묶어오는 거지 아리 마리는 킹킹이라고 하는 거죠 킹킹서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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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